자, 23년 10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원자 X에서 Z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X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가 6개니까 탄소죠 그죠? 탄소인데 지금 쌈원릭, 훈투규직, 파울릭, 베타원릭 모두 만족한 바닥 상태의 탄소 전자 배치네요 그죠?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7개죠 7개니까 얘는 질소인데 보아하니 원래는 홀전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뭡니까? 훈투규칙 위배된 거죠? 훈전자가 많아지도록 배치가 돼야 되는데 훈투규칙에 위배된 들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자 수가 8개네요 그러니까 산소가 될 텐데 이번에는 ES 건너뛰고 EP로 갔죠? 얘는 싸움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의 오비탈이며 그쵸? 자 그래서 X에서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기 기억에서 X의 전자 배치는 싸움원리를 만족합니다 X는 그냥 뭐 다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거를 그 다음에 니은에서 Y의 전자 배치는 훈투규칙을 만족한다 Y는 지금 훈투위배된 들뜬 상태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에서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는 Z가 Y보다 크다 자 Z는 산소니까 홀전자 2개고요 그 다음에 Y는 질소니까 홀전자 3개니까 말도 안 되는 지문입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